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1효서울 1293호가 발행됐습니다. 1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어요. 이것도 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신내림이 오셔서 예언자적 입장입니다. 도남정도는 그만 다녀. 기독교 순자가 왜 도남받아서. 나는 안 다녀. 다닌 적 없어. 누가 저물 봐요. 아니에요. 나 안 본다니까 왜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예언자적 입장으로 가서 자유한국당 이번에 당대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세 분이 나오셨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누가 되냐. 황교안이 돼요. 돼요 그냥. 분위기는 뭐냐면. 왜 이유. 자유한국당이 자꾸 옛날 새누리당 신한국당 시절을 생각해. 그때는 200만이고 세탁소 복덕방 통장까지도 선거 때는 조직으로 딱 환원될 만큼 밀접하게 확 정국화되어 있었어요. 지금 다용학당 30만이야. 그리고 30만이 대구 경북에 모여있어. 대의원의 대부분. 70%가 대의원인데 그중에 대단수가 대구 경북 혹은 넓혀도 영남 전체예요.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선배 후배 친구 동료 다 토하는 사이야. 그들끼리 이미 신정적 합의를 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몰려있구나. 우리가 이게 전세 역전을 하려면 지구 밖으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홍준표가 난 도저히 될 가망이 없는 걸 미리 간파하고 후보 사퇴했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 딴 걸 댔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지키는 오랜 세월의 역전의 용사들이 있어요. 긴 세월 동안 이 당을 내당이라기 어구고 지금 신분이 대의원인 사람들이 끼리끼리 난 의견을 주고받은 것 같아. 지금 그 점에서는 홍준표 안 된다. 오세훈 약하다. 누구도 안 된다 하면서 일종의 내부 컨센서스를 모아서 황교안으로 모았다는 분위기가 너무 빡 감지가 돼. 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형의 여러 가지 상상이 나게. 이렇게 기운으로 느껴지는 게 자유한국당을 지난 세월 전부터 지켜온 사람들의 패배감이 있잖아. 절망감 패배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해서 뉴페이스이자 여러 가지 각도로 그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선택한 황교안이 일종의 대세처럼 쫙 파고다공원에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을 도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좌파 쪽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이죠. 이거는 좌파 쪽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이죠. 제가 한 번 일전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누가 되면 좋겠냐 그랬을 때 제가 한 얘기 기억나시죠? 나는 이준석 같은 젊은국당의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일말의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인데 얘기하면. 아니요. 바른미래당도 당적 바꿔서 초병해서 모셔오면 되죠. 외국인도 필요하면 국적 조사라도 모셔올 수 있는 반인데. 황교안 전 총리를 당대표로 모시면 내년 총선은 그냥 또 7대3 정도 될 거예요. 수도권 몰패, 대구 경북 지역 압승, 부산, 경남의 일부 승리, 호남은 다 충청도 표 안 나올 거예요. 3대7로 진다는 얘기죠? 3대7 정도로 깨질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밀고 아마 선거운동을 오픈 경선을 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 지지안 전부 다 황교안 찍을 거예요. 과연 그럼 그게 자유한국당이나 보수가 살아날 길이냐 이거죠. 30%는 무조건 지지를 받아요. 30% 갖고 소선거구제에서 국회의원 몇 명 당선시킬까요? 그건 또 그나마 전부 대구, 경북 지역에 몰려 있어요. 선거라는 거는 누군가를 추천을 하고 표를 얻는 장사하고 똑같아요. 유권자들은 물건을 사는 구매자들이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러 나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고 우리 물건 사세요로 경쟁하면 돼.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좀 잘해보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이야? 자, 호남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서 찍었을까요? 전라도,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산 사람이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그러나 노무현이라는 후보를 내세우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대구, 경북 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황교안이 되면 이분도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 얼굴을 가지고 수도권 선거를 치를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수도권 선거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강남도 질 겁니다. 또. 형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거래요.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오세훈 시장 선거 나왔을 때 투표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다음 번 게임이 총선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표라는 당대표가 나쁜 사람이라서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뜨뜨미진하게 지지를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어떻게 버텨볼 만한 사람. 그러면 나는 오세훈 대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될 거라고는 느낌은 있어요? 똑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가 되는 분위기라고 해요. 황교안 총리가 될 건데 희망은 오세훈 시장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될 거고. 될 것 같아요. 자, 형님.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인근은 우리 국민들이 결과 놓고 보면 굉장히 현명해. 그 결과가. 그런데 참패를 당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패를 어느 당이 당하고 어느 시점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되는 거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시대의 흐름이란 게 아니라 이번 시대의 흐름은 지금 이게 3명으로 압축된 것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봐요. 8명이 만약에 다 나왔으면 이리 분탕, 저리 분탕, 이 사람 분탕, 저 사람 분탕 또 뭐 흥행이 오히려 흠집이 더 많이 나는 전당대가 됐을 텐데 깔끔하게 3명으로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됐고 후보가 8명이 막 거북고 뛰는 것보다도 강력한 사람 3명이 뛰는데 누가 이길지 몰라, 막 이런 누가 이길지 몰라서 5.18 갖고 그런 식으로 나누는 사람이 당대표에서 출마를 해요? 아니, 아니, 아니. 그건 또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의견이 다 어떻게 똑같아요? 다 다른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거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뭐야? 해당행위야. 해당행위. 해당행위. 이게 끝내. 그래, 그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 불안하다 이런 심리가 쫙 깔려있는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개판을 쳐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각종 개판을 쳐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뭐냐면 아, 더불어민주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 문재인 정부 큰일 났네. 지금 제1야당이 좀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민심이 반영해서 개판을 쳐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뭐냐면 이 분위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 지금 다 얘기했잖아. 누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누구야.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그런 분위기에 제일 앞서진다. 모세훈 시장도 아까워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황교안 총리가 야당을 이끌어줘라 하는 어떤 민심의 흐름에 황교안 총리는 평생 공무원이었어요. 검사하고 그랬어. 그러다가 그야말로 느닷없는 발탁으로 총리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까지 왔잖아요. 그럼 평판조회라는 걸 우리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유일무이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게 이회창이라고. 이회창도 대법관까지 쭉 그냥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YS한테 감사원장, 총리 그리고 당 장학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유한국당을 염려하는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이건 염려가 돼. 왜냐? 이회창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평판이 끝났다. 평판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대쪽 판사님 이래갖고 주위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자기단속이 있고 정견이 있었던 사람으로 평판이 나서 이미 맨파워가 이회창은 이미 입증이 돼갖고 안 쓸 도리가 없어서 대통령이 발탁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여한 시유를 타고났다고는 할 수 있지. 그 까다로운 박근혜 입맛에 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평판에 의해서는 사실 정반대. 자기 보신이 너무 강한 사람으로 특히 탄핵과정 동안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야 이거는 좀 제가 옮기기 좀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행태에 대한 몇 가지 증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저 친구가 말했다. 방송에서. 유영아. 유영아가 방송에서 말했어. 의자 넣어달라는데도 혹시라도 자기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 의자도 안 넣어준 사람이야. 법조인으로서 법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거죠? 말이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으로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편법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 당시에 이만큼이라도 박근혜에게 배려를 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갈 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법조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전혀 제3의 인물이나 외부에서 수여를 할 때 2회창쯤 되는 평판이 이미 정말 하늘이 펄펄 난 사람이 모르는데 황교안 씨는 반대인데 자 1부의식 드릴게요. 나 지금 가야 돼요. 정신낙숙이 있어. 아 황교안이 살래? 형 중간에 먼저 가겠습니다. 저기 저도 한마디만 하면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세면 세면 황교안, 황교안, 황교안 아니야 다 지금 도남도 온 거 아니야? 아니요. 아 나는 이제 사실 5대 5 정도로 봤는데 내가 이 좀 가까운 사람들 황교안 쪽의 총리와 가까운 사람들 또 오세훈 총리와 가까운 사람들하고 또 내가 연락을 하니까 황교안 총리를 돕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오세훈 지금 시장을 돕는 사람들이 조금 미지근에 약간 도울 때는 확실히 막 목숨 맞춰 놓아야 되거든요. 그 측근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새해에서 약간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냐 황교안 쪽은 될 것 같으니까 엄청네요. 공천 바라고. 거의 뭐 목숨을 놓고. 공천 바라고. 이야 이게 결과는 뭐 다 예상이 되는 본인은 오세훈 실장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제가 아는 건 자유한국당이나 한국의 보수 진영이 그나마 숨이라도 쉴려면 다음번 총선인데 자 지금 대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죠? 지방의회 권력 저는 여기서 먼저 형 유사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내년 총선인데 내년 총선에서 지금 같은 구도로 선출을 한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간다 그러면 7대 3이에요. 개헌선이 넘어갈 거예요. 아무리 정권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보수 진영 얘기고요. 대통령 지지도가 48%예요. 국민의 민심의 절반 가까이는 아직도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선거 그대로 내년에 가는데 이걸 바꿀 만한 정도의 매력적인 야당 지도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셋 다 별로 불만족스럽지만 그나마 수도권에서 자기가 나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줬을 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뽑지 않으면 자한당은 내년에 필패입니다. 그런데 자한당을 자한당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인재가 사실은 존재해요.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20년 뒤란 얘기는... 여기서 오늘 일어서올팀이 주간 박종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